고기를 구워주는 남자, 코키넘입니다! 고기 구워주는 남자! 자, 오늘 안심부터 와, 두껍다 일부러 스테이크용으로 좀 사왔어 많이 먹으라고 스테이크용으로 사왔어 예스! 평소에 고기 자주 먹어? 네 무슨 고기 좋아해? 소고기 자주 먹고요 목살 좋아하고 딱 먹는 것만 딱 걸려서 너무 좋아요 어쨌든 오늘 이거 먹어보고 네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고기 먹을 줄 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버터에다가 구우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 고기에서 냄새도 사라지고 더 고소해져요 아... 그래서 더 맛있어 눈방에 Hutchison 아, 냄새가 좋긴 좋다 너무 좋아요 지금 고기 아무튼 다른 팀과는 달리 우리는 뭐.. 이 정도까지 교류한다 이런 게 있어? 뭐 있으면서 얘기하고 숨기는 거 없고 그냥 제 친구들도 다 알고 재현이 친구들이랑도 많이 놀고 같이 놀러 갔어요? 둘이 몇 살 차이지? 10살? 10살 10살 차이지 그런데도 나이 차이나 이런 게 안 느껴져? 형이 좀 젊게 사는 편이어서 어떻게 사는데? 젊게 어떻게 사는데? 철이 없다는... 되게 어른스러운데 놀 때는 또 그냥 한 게 없이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편하게? 꼰대는 아니라는 거네? 네, 주변 사람들이 편하게 해줘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잘 맞는 것도 있고 약간 이런 거는 좀 안 맞는다? 이런 것도 있어? 안 맞는 거는 딱히 느껴본 적이 없어요 아, 진짜? 네 한길이도? 네 약간 뭐 한길이가 잡아오는 스케줄이나 이런 거 하기 싫은 건 없었어?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도 항상 그냥 회사에서 잡아드는 일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... 네 그래서 같이 잘 되자고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편이어서 그냥 애초에 말을 해요 내가 뭐 좀 힘이 들어서 요즘은 조금 놀러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형한테 형 나 놀러가고 싶으니까 그냥 이번에는 좀 스케줄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, 좀 쉬고 싶다? 네, 그런 식으로 말하면 또 알아서 잘 안 잡아주고 어... 근데 회사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어가면 어쨌든 아티스트가 좀 쉬고 싶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들어온 걸 마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? 서로 조율을 어떻게 해? 그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맞아요, 맞아요 통보나 이런 게 없다? 저희는 통보가 아니고 미리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주고 저는 제일 자신한테 감사한 게 회사에서 설명을 해줬을 때 우린 이래서 해야 된다 했을 때 아... 그대로 대화를 통해 네 알아듣고 이제 열심히 하고 근데 또 반면에 그런 거 있어요 본인이 약간 나가고 싶거나 하고 싶은 그것도 있을 거 아니야?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음악 하는 예능 하고 싶다고 얘기한 적은 아 예전에 음악 하는 예능은 어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라이브 노래 부르고 그냥 그런 프로그램 비기너기 이런 거?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유스케가 될 수도 있고 그랬던 거 같아요 아 근데 비기너기는 한 번도 안 해봤나? 사실 했어? 근데 엄청 뭐 했어 그때 노래? 기타 치면서 했는데 저... 다 된 거 아니에요? 아니 조금 기다려 아직이에요? 아직이에요? 너무 익은 것만 찍힌 거 아니에요? 아 알아 근데 두꺼워서 아니... 아니 눈이 꽂혀 있구나 알았어 너무 맛있어 보인다 냄새가 잠시만요 앞쪽 시 우선 먹어봐봐 네 너무 많이 안 익었지? 딱 좋아요 딱 그렇지? 네 좋아 그래 기타 치면서 무슨 노래를 했다고? 그때 뭐 오아시스 노래하고 샘스미스 노래하고 원래 이제 어렸을 때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거 원래 밴드를 준비했었어요 회사에서 아 진짜? 네 춤을 안 추고 밴드를 준비했었는데 응응 그러면은 춤 추고 그룹 활동할 때 좀 힘들었겠다 그렇죠 그때 춤을 처음 춘 거야? 후디나와서 후디나와서 처음 춤을 춘 거야? 네 그리고 이렇게 또 활동도 하고 근데 너무 잘 춰던데 진짜 약간 좀 미약놀고 했던 거 같아요 연습 엄청 많이 했겠다 그냥 혼자서 뒤에서 응응 어느 정도 연습했어? 그러니까 남들이 하고 남아서? 그렇죠 그거 거기 방송에서도 나오는데 그 백한명 중에서 응응 다 숙소에 쉬러 갔는데 응 혼자서 오 백한명 중에서 그냥 제일 꼴등까지 남아서 했었죠 와 그냥 정말 간절함 이였죠 그때 비싼 음식 산다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이름이 뭐였죠? 명이나물 아 맞다 형들 두 사람 술도 같이 자주 마시고 해? 술은 자주 마세요 자주는 아니고 나중에 같이 마세요 음 주장이 어떻게 돼? 딱 해서 해본 적은 없는데 오 그냥 끝까지는 먹어 자리에 있으면 재환이를 줄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? 저 혼자서 마시면은 그냥 진짜 혼자서 아무도 안 마시고 혼자서 마시면은 소수 한 병하고 반 마시면 가는 거 같고 근데 이제 같이 먹으면은 응 저도 그냥 끝까지 같이 가다가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거 같지도 않기도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저거 한 번 이렇게 하고 밤 쓰러져버려가지고 쓰러져봤어? 네 술 먹고? 아까 쓰러진 거 집은 잘 갔는데 기억이 중간중간 잘 안가서 아 필름이 나갔구나 네 아 큰일 났다 야 이거 안심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요? 어 아 곱자 근데 이거 와 안심 많이 맛이 있는데 술 버릇 같은 것도 알겠네 서로 술 버릇인데 형은 딱히 본 게 없어서 자요 근데 재환이도 술 많이 먹으면 자요 그냥 아 맞네요 옛날에 뭐야 대학교 다닐 때 술집에서 많이 자가지고 이모가 가게에서? 네 가게에서 그냥 자가지고 친구들도 그냥 놓고 지들끼를 마시는 거죠 어 소파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자고 사진도 많이 찍혔어요 그때 약간 후기혹사 아니야? 네 재미난 추억인가 네 추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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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간만에 드세요 아니 어 3일만에 재환이 술 얼마만에 먹는거야? 저도 한 4일 은 presumerved 이수rage 49일이랑 같이 먹었니? 4일 전에 너도 한 4일 혹시 덕에 먹었어요? 저도 그리가 왜ifa 그냥 다 먹고 ㅠㅠ 나도 해본건데 이렇게 매니저와 가수 간에 친한 팀을 내가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뭐지? 허쓸함 없이 지내는 같이 술 먹고, 같이 생활하고 하는 팀을 내가 많이 못 봐서 좀 신기해 다 친하게 지내고 실장님도 누나 누나 이렇게 해서 놀리고 가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얘가 특별한 거니? 너희 회사가 특별한 거니? 저희 회사 대부분 아티스트들이 여태까지 그랬던 거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약간 환경이 편하니까 대표님이 성향이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그냥 편하지 나도 편해 그래서 저희도 그냥 편하게 잘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게 환경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야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그렇게 분위기에 맞춰서 일하고 하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형님 혹시 다른 고기도 있나요? 다른 고기 있지 이제 다 먹었어 다른 고기 먹을까? 녹살도 있어 녹살이 있고 삼겹살도 있고 동심도 있어 형 먹어볼게요 한 번 해볼게요 처음 해보니까 돼 Purdue가 한번 Richards 야 오랜만이다 편해 술 먹을 때 안주는 취향이 어떻게 돼요? 그냥 두 조각 정도 먹으면 이미 취해 있던데